분양신청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요. 33회 그 다음에 34회 분양신청이 출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파트에서 분양 관련 내용이 작년, 재작년 연속 출제가 됐는데 뭐 이거는 분양 파트가 중요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하나 묶어 줘야 돼요. 분양은. 그래서 따로 제가 뺐습니다. 중요도가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공사 완료 후 조치 중공인간에 이런 것들이죠. 합쳐서 매년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 파트 한번 보시면 안되고요. 분양 그 다음에 분양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죠.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가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죠. 완료 후 조치 나타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시험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출제가 되는데 이 파트를 제가 이번에는 한번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분양 하나 관리처분계획 하나 완료 고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테마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 하나만 놓고 본다면 자주 출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관리처분계획 파트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분양 통제하고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전단계 33회하고 34회에서 연속 출제가 되어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35회 시험에서는 연속 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분양만 놓고 본다면 분양만 놓고 본다면 출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자체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 중요한 게 아니고 33, 4회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7회는 35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별 한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습 범위 보시면 분양 통제 신청 그 다음에 손실보상 시점 120일, 90일, 30일 이런 식으로 30일씩 줄어들거든요. 120일, 90일, 60일 그래서 기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 신청 기간 등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싹 정리를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 속에서 먼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비사업이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특강 또는 시에서 10년 단위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 방향 설정을 하면서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죠. 그러나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구청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만들어졌으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겠죠. 정비구역이 지정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강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시장군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특강한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그러면 좀 전에 배웠죠.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회가 일정 숫자 431, 4343, 4332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겁니다. 사업시행자죠. 조합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서를 만들 거고 이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을 겁니다. 이 인가가 무슨 인가냐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다. 이래 부릅니다.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고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가 됐죠. 인가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마음된다. 인가가 됐으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면 되겠죠. 실시 계획이 인가가 되면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시행 계획이 인가가 되면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정비사업은요 시행 단계들을 하면 두 개로 항상 본능적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읽읍시다. 여러분 정비사업을 시행 단계들을 하면 두 개 마구 마구 분양하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다시 정비사업을 시행한답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정비사업을 시행한대요. 정비사업 시행 단계 하면 두 개로 나눠라고 마구 마구 분양하고 관리처분 계획 한등 정비사업을 시행한대요.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두 개로 나눠라니까 마구 마구 분양하고 관리처분 계획 한마디 합시다. 여러분 정비사업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시작한대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라니까 마구마구 분양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럼 뭐한데요? 먼저 분양하고 뭐로 나눠라 하겠습니까? 제가 관리처분계획으로 나눠줘야지 굉장히 내용을 부드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마구마구 분양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나눠줘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은 왜 만드는데라고 하니까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만 다 소유권을 이전해버립니다. 뭐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주관계획 개선사업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했죠. 개선사업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했죠. 재건축은 주택과 오피스텔에 소유권을 이전했죠. 기억나시죠? 뭐에 따라서 이전합니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뭘 이전한다? 소유권을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세트 메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비사업은 사업체 인과 들어가죠.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마구마구 분양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개선사업은 주택의 소유권, 재개발은 건물의 소유권, 재건축은 주택과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을 만든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때는 관리처분계획을 만들라 그러면 반드시 분양이 있어야 됩니다. 분양으로 들어갑니다. 분양을 할 때는요. 분양한다는 사실을 통제해줘요. 분양한다는 사실을 먼저 통제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제하겠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통제가 나한테 오죠. 그러면 통제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안에 나는 분양 신청을 하면 돼요.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조합원이 1,000명이 있는데 900명이 신청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관리처분계획에 명단이 들어와요. 그런데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양 신청을 안 해. 나는 싫다 이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양 신청했다가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을 한 번 받은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분양을 받은 이후에는 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몇 년 동안 못 한다고요?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못 해요. 못 하게 돼서 신청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과고시가 있는 날에 그 다음 날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였죠? 그러면 협의 기간 만료일, 협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만료일로부터, 이번에는 60일입니다. 60일 안에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분양통지공고는 사업시행계획인과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얼마 안에 분양통지공고를 해 주냐면 120일 안에 해야 됩니다. 며칠 안에 한다고요? 120일. 며칠? 120일.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인과고시가 떨어지죠. 그러면 며칠 안에? 120일 안에 분양통지공고를 하고 통지를 하면 30일 이상 60일 안에 뭘 해야 돼요? 분양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안 했죠. 분양신청을 안 하면 관리처분 계획인과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상을 해야 되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손실보상을 해서 끝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나머지 관리처분 계획인 절차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분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양을 갖다가 뭐 한다고요? 통지합니다.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하겠죠. 통지는 소유자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는 어디 하냐면 일간신문에 하거든요. 일간신문에 하는데 통지는 소유자에게 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내용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시험에서 33, 4회 때 연속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풀는데요. 소유자에게 통지할 때는 네가 몇 평짜리 신청하면 너는 분담금을 얼마 낸다? 이런 것들은 통지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분양 통지를 누구한테 하고 공고를 어디에 하는지를 먼저 인식을 하면 거의 절반은 해결이 됩니다. 한번 내용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통지 공고입니다.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분양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통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는 어디에 한다고요? 일간신문에. 자, 들어갑니다. 사업생자는 사업생 인과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안에 다음 사항을 누구한테 통지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조합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냐면 종전 거. 엄마 아파트, 사업생인 인과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기준으로 하는 가격입니다. 엄마 아파트 101동 301호 가격. 그다음에 분당금. 301호 소유자 값 너는 얼마 내놔야 된다. 그런데 1번하고요. 너 그 301호 가격이 얼마인지. 301호 소유자 값은 33평을 신청하면 분당금을 얼마 내는지를 가지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일간신문에 공고해가지고 301호 소유자가 종전 거 가격이 얼마짜리고 그다음에 나는 얼마를 내놔야 되고 이걸 대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통지하는 소유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업생인 인과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이죠. 사업생인 인과받고 나서 하니까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종류나 명칭 그다음에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다음에 분양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의 전체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분양신청은 누가 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금청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다 알려줍니다. 당신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양신청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신청은 누가 하냐면 갑이 하잖아요. 갑에게 분양신청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박스에 오면요. 사업생인은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금으로 내역 등 다음 사항을 일간신문에만 다 공공하는 거예요. 일간신문에 공공하니까 만천에 알려주는 겁니다. 똑같죠. 사업생인 인과받고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가 재개발, 재건축 명칭, 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다음에 분양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여기까지인지 그다음에 분양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건물 전체 엄마 아파트 전체 토지하고 전체 건물의 내역 그다음에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똑같죠. 뭐 할 때 하고 분양 통지해 주는 내용하고 똑같죠.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할 때도 사업생인과 정비사업의 명칭 그다음에 위치나 면적, 분양신청기간, 장소, 내역, 자격, 방법 이런 건 똑같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말고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에게 당신인들에게 보상해 주니까 권리 신고하세요라는 것은 이거는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분양신청을 받는 사람 말고 거기에서 나중에 보상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차권자라든지 각종 권리자가 있다니까요. 권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기보다는 이거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놓는 거냐면 어디에 놓는 거냐면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가 있겠죠. 권리를 신고하세요라고 이거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은 통제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신청할 때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 내역을 적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신청 제출하며 우편 방식으로 분양신청할 때는 발송을 증명하면 돼요. 발송. 그다음에 재분양. 사업신청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 내지는 세대수. 주택규모가 달라질 때는 분양공고를 다시 해서 재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전관에 응하고 있거나 총에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사람한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분양신청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분양신청은 무작정 허용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주택규모가 바뀌었다든지 세대수가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만 신청을 안 한 사람이나 했다가 철회한 사람 있죠. 이 사람들에게 재분양신청을 허용을 해 주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재분양신청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됐죠. 거기서 분양을 한 번 받았죠. 재개발, 재건축.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못 받는다고요? 5년 동안. 즉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받은 사람은 다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서 투기 행렬에 가담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이나 재분양신청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일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자나 그 세대에 한 번 속한 자는 그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는 투기과일지구에서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과 재분양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뭐는 괜찮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만약에 예외적으로 치대가죠. 그때는 뭐 상관은 없다 이를 봅니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안 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이죠. 분양신청을 안 했다, 철했다, 투기과일지구 때문에 5년 동안 못한다, 그 다음에 분양대상자 제외됐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과고실 다음 날부터 몇일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90일이라고 했죠? 90일, 120일이 다음에 30일 빼면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협상이 안 되는 경우였죠? 사업생회는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번에는 몇일입니까? 60일, 그러니까 120일, 90일, 60일 수용을 하거나 수용은 뭐 할 때 수용이냐면 저거 놀래요? 재개발하면요? 협상이 안 되죠? 그러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수용을 해버리고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재건축할 때는 매도청구 소송, 협상이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하고 끝내 빕니다. 손실보상 결정은요? 둘이 협의입니다. 협의, 적어놓을래요? 감정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 301호가 분양신청을 안 하죠? 그럼 301호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 아닙니까? 그때 보상은 협의가 원칙입니다. 협의, 감정가로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협의, 감정가를 놓기는 놓겠죠? 감정가가 20억, 놓고 둘이 밀당하겠죠? 그래서 협의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럼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15% 범위 안에서 이자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시행인가 시기조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보니까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분양신청해야 되죠. 관리처분계 인가 떨어지고 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요.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만 돼도 투기 수요가 붙어버리고 조합 설립만 돼버려도 투기 수요가 막 붙어버리고 시공사 선정만 돼도 난리가 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인가 떨어지고 나면 법에서 120일 안에 분양통지공과로 되어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나고 나면 건물을 철거해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시작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발생이 너무 많이 그 시기에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기조정을 해서 1년 동안 다음 절차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의 현지한 주택부족 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조례가 정하는 사회가 발생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로 인해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인가 사업시행인가든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군수한테 요청을 할 수 있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라야 한다. 그 시기는 몇 년을 넘지 마라. 1년을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1년 범위 안에서 시기조정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보시면 내용 자체가 어렵다든지 강한 건 없어요. 날짜 중심으로 며칠 120일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인가고 싫다 합니다. 며칠 90일 그 다음에 60일 안에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냐면 재개발은 뭐하고요? 수용하고 재건축은 뭐하더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손실보상해 가지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지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하고 공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차이점이 있죠. 공고에 들어가는 거죠. 통지는 안 하는데 공고에 들어가는 것에서 토의등소유자 외의자, 토의등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있으면 신고하라.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이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4의 기출이네요. 정비법상 토의등소유자의 분양통제하는 것하고 분양공고 양자의 공통적으로 포함될 상입니다.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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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분양신청을 안이한 자에 대한 조치 분양신청을 안 했죠.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금청산하자죠. 이거는 아까 통지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일간심문에 공공하는 것도 있었긴 것 같은데요. 토의등소유자 외의 권리자. 이거는 통지 못하잖아. 토의등소유자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토의등소유자외라고 했잖아요.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토의등소유자에게 통지하잖아요. 토의등소유자왜니까 통지를 못하잖아. 이거는 일간심문에 뭐한다?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분양신청서. 그 다음에 분양대상자별이 얼마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더라? 통지해 주는 거 있겠죠. 분양신청서를 공고할 수는 없잖아요. 분양신청은 누가 하는데? 그런데 답이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내한테 알려줘야지. 분양신청서를 내한테 줘야지. 그리고 분당금 네 돈을 얼마 내야 되는데 그것도 내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거는 뭐하는 내용이다? 통지하는 내용에 속하는데 공고에는 속하지 않죠. 그래서 공통요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답은 기억 하나가 옳습니다. 분양신청을 안 해야 하는 조치. 이거는 공통적이죠. 약간 문제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양통지를 누구한테 하고 공고를 누구한테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쉽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단순 안개조 접근했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상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사업생인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과 고시가 떨어지죠. 60일 안에 분당금 추산액 신청기간을 토요동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려고 하면 60일이 아니고 며칠? 120일, 90일, 60일. 120일입니다. 분양신청하는 기간은 통지해줬죠. 30일, 60일 이내란다. 단 관리치분격 수립의 지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연장할 수도 있는데 연장기간은 30일 아니고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사업시행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났어요. 사업시행계획 인과 변경으로 세대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서 세대수도 바뀌고 사업시행계획 인과가 바뀌고 주택규모도 바뀌죠. 그럴 때는 철회한 자 내지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재분양, 분양공고지서를 다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할 수 있죠. 맞습니다. 3번이 맞네요. 투기과일지구 증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한 번 속한 사람은 선정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분양신청을 할 수가 없죠. 3년은 아니죠. 5년이죠. 사업시행계획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어요. 철회한 자에 대해서는 인과고시일 다음 날부터, 며칠입니까? 요거는 90일이죠. 손실보상협의회라는 겁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90일.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협의기간 만료일, 며칠, 60일 이내 손실보상협의회. 손실보상 방법으로서 재개발은 뭐하고 수용해서 끝내버리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옳다. 예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관리처분계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요.